제보를 듣고 달려간 제작진 동네에서 버섯박사를 유명하더라고요 동네 버섯 덕후라고요? 혹시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피부가 엄청 좋더라고요 듣던 대로 피부가 정말 좋으신데요? 피부요? 그 계절 버섯박사로 만들었죠 환절기 그때부터였을까요? 쉽게 피로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피부 하지만 이 버섯이 해결해주더군요 먹는 것도 버섯? 피부관리도 버섯으로 하면서 피부 건강을 되찾았거든요 에? 그건 버섯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버섯 그 자체 버섯 그 자체다? 버섯에 존재하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아쿠의 베타글루션에 들어갔거든요 아니 버섯박사님, 핏보습 말이에요? 피부에 튼튼한 보습막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베타글루션 초보습 토너 겹겹이 레이어 가능한 보습 에센스 토너로 속건조 피부에 보습을 충전해줘요 베타글루션 초보습 밀크오일 얘네들 쓰고 나서부터 피부가 어찌나 촉촉해졌는지 오일의 보습력과 앰플의 산뜻함이 번들거림 없이 말랑말랑한 보습 피부를 갖게 해주죠 베타글루션 초보습 크림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면 48시간 빠져나갈 틈 없는 3중보습 완성 완벽 방패보습 피부를 갖게 해줘요 그 뒤로 모든 것을 버섯과 함께하게 된 거죠 아 그랬구나 버섯 박사 하은씨 버섯 그리고 아쿠엘 베타글루션 라인과 함께 춥고 건조한 날씨에도 튼튼한 피부 보습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